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종료 되는 거잖아 나와 왜 들어가려고 그래 뭔 조언을 해줬다면서 연애 상담을 했는데 말해도 내 언니가 그러던데 남자들 다 바보야 그나마 바보 중에 제일 덜 바보를 찾는 거야 아 나보다 그나마 바보 중에 제일 덜 바보를 찾는 것 같아 안녕히야 고맙다 어 소민아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오빠 옆에 앉아 갑자기 얘들아 한 번만 주잖아 digits 눈으로 빠지잖아 muy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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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번에! 한 번에 들어갔어! 그래, 좀 지켜야지. 그래, 뭐하는 거야. 다시! 꾸! 눈! 눈! 네가 왜 힘이 들어간지, 나한테 이유를 모르겠어. 레벨을 서서 죽였대나? 자기 여자친구! 좋아해? 맞아. 쿨하게 네가 해라고 말하네. 오빠가 내주시는 말이야. 그럼! 저 두 개 사서 손이 죽어오는 거야. 왜냐면 저 두 개 사서 손이 죽어오는 거야. 우와, 멋있다. 해야 돼.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사실 얼굴만 봐서 종류오빠도 되게 귀여운 귀여운 상인데, 눈웃음, 그쵸? 눈웃음 지금 인생 좋은데. 아, 근데 오빠는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보지 마. 미션이야. 왜 결혼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보증해줄 거야? 보장해줄 거야? 우리의 겨울로? 갑자기 기념했어. 우리의 겨울로? 너무 열고, 우리의 겨울로? 너 학생이야? 우리의 겨울로! 네가 왜 결혼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사와서. 우리의 겨울로! 또 여기에 놓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